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는 교단사나 교회 목회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예방 교육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담당해 온 한국심리상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, 목회자들의 언어생활에 주의할 점과 교회 안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법 등을 강의했습니다. 예장 합동총회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, 다음 달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기간에는 호남 지역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.